오늘 말씀 잠원 20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사셨으면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조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왁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영으로 깨어 분별하는 자가 되자 우리가 영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알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니까 깨어있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머무시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공격은 나한테 만약에 없다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영적인 공격이 나한테 민감하게 찾아오면 아 얘는 내버려 두면 안 돼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오히려 낫겠어요? 이래도 철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것보다는 뭔가가 자꾸 나를 요동시키는 일이 있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더 깨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민감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꾸자꾸 주님을 더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께 인도하는 법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이 말씀을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깨우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하려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냥 좋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자꾸자꾸 회개할 것이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고 또 드러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가 드러날 만큼 악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더 많이 나를 알아주고 회개할 것들이 더 드러나서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거는 좋은 증세예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더 기도할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괜찮아 이러고 가면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회개? 회개할 거리가 뭔지 모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먹혀버려서 그래요 악한 양한테 교회 다닌다고 악한 양한테 안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악한 양한테 이미 먹혀버리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회개해야 될지 무뎌져서 모르는 거예요 문동병자는 뭐예요? 살이 썩고 있는데 살이 썩은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전부 문동병자가 되었다고 말해도 가원이 아닐 만큼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악이가 나를 얼마만큼 삼켜서 내가 얼마만큼 핥히고 있고 얼마만큼 상처를 입고 얼마만큼 생명을 빼앗겨서 내 안에 충만함이 없는지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먹혔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뭔가 실향 생활을 하는 것까지 속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안위함을 갖게끔 속여서 그렇게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복 있는 자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영이 깨어있으면 심령이 가난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영이 깨어있으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한 것처럼 그 영이 애통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 자꾸 두 마음이 싸우거든요 내 안에 죄의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이 둘이 자꾸 싸우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관자로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부리까 보냐 우리가 영이 깨어 일어나야 얼마만큼 영적으로 예민하냐 묻으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묻을대로 묻어서 좋사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아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누워서 쉬자 어디에 나오는 말이야 자문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문서 6장 11절에 말이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 오늘 자문서 20장 13절에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해준 게 자문서 6장 11절 말씀인 거예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는데 여기서 빈궁은 영적인 빈궁인 거예요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와서 나를 삼켜버렸는데 내 모든 걸 다 뺏어간 거예요 무엇을 뺏어갔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내 안에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빼앗긴 걸 몰라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이 자는 것은 교회를 나가는 게 안 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졸자 자자 이 게으름을 떠는 거는 기도하지 않는 자인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져 있지 않는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유 바빠요 아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 일에 바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안 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예요 왜? 아 나 육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못하겠어 이거 육이 피곤해서가 아니라요 눌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서 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내가 눌려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볼 기력이 없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그냥 눈이 천근만근 내려와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공격이에요 그냥 내가 피곤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여가 아니라 무기력의 영의 역사를 하면요 기도하다가 졸고요 다 그만두고 싶고 늘어지고 눕고만 싶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피곤하고 피곤이 너무 심하게 온다 그러면 아 이거 바로 쫓아내야 할 것이 찾아왔거나 그리고 여러분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만큼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한테 제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알아듣고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시면서 이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시고 이기셔야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있나 내 영혼이 깨어있으면 항상 영에 민감해요 영들에게 민감해요 영들에게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은 졸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어떤 영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 또는 어디를 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영들이 나에게 역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굉장히 민감해 있을 만큼 영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영이 자고 있는 거고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에 게으른 자? 기도에 게으른 자 말씀 묵상의 게으른 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면 그만큼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어져서 민감도가 떨어져서 영적으로 빈공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곰핍이 군사가 치르리라고 했어요 영적인 곰핍, 영적인 굶주림이 와서 군사가 치른다는 건 전쟁이 일어나면 쟁취해버릴 때 군사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대적해서 싸우고 오히려 다른 영혼을 내가 구해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내가 먹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13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먹힌다는 거 악한 영에게 먹힌다 그것을 빈공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뜨라 무슨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영적인 눈을 뜨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양식이 내게 풍족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스 5장 14절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의미를 아시죠? 육이 죽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잠자는 자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 속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면 졸며 잘 새해 존다는 거예요 밤이니까 영적인 밤인데 이 밤에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계속 일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존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뭐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건 절대로 제자리 걸음하면 안 돼요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단원코 말합니다 영적인 것은 제자리 걸음은 없어요 영적인 건 계속 전진해야 돼요 어디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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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온 같이 계속 전진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떨어지고 있다라고 아셔야 해요 제자리 걸음 안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지지 제자리 걸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내가 부족한 걸 더 더 더 발견하니까 더욱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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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주를 악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와가지고 날개치고 쫙 올라가는 그게 아니라요 주님을 악모하니까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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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악모하니까 확 사모하고 사모하고 찾고 찾으니까 올라가 올라가 그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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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는데 이 독수리가 하늘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예요 폭풍이 칠 때를 올라가는 거예요 폭풍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폭풍이 휘몰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더한 것들이 옵니다 그러면 올라가야죠 이 폭풍 위로 올라가서 딱 요동치 아니야 날개를 펴고 날라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 날개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주 새끼 병아리이면 어떡해 이 날개의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펄떡 뛰었다가 돌을 주자고 펄떡 뛰었다가 주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든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린 죽은 자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생명을 가진 자니까 근데 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라는 건 주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추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르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 싫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나를 쳐서 제가 그랬죠 분초마다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라고 분초마다 나는 죽었고 분초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여 막 깨어서 그걸 부르짖고 선포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휴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천천히 가 이게 뭐래요 졸자 자자 게으름 떠는 사람인 거예요 14절 말씀에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을 하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전과 있고 난 후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건을 사는데 십자가 보금을 들을 때 아휴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 아휴 아니지 그러면서 넓은 길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고 그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물건이 돈 가치를 한다고 생각할 때 물건 사요 돈 가치를 한다고 생각할 때 물건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반신반이 하면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고 그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고 천국은 그런 곳이라 그랬거든요 가치를 아는 믿음 인정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되죠 그게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 돌아간 후는 뭐예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후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좋다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이 좋은 줄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해가 되겠죠 그는 십자가 복음을 핍박했어요 그리스인들을 핍박했어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메식 선생 이후에 그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빌리포스 3장 7절로부터 9절 찾아 봉독해 볼까요 빌리포스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시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또 마악도박 빌리포스 3장 7절에서 9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을 가졌을 때는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율법이 좋아 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유익하였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해로여김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전혀 구해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준 생명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맛을 본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맛을 보셨습니까 이 예수 생명의 맛을 보고 그 생명을 내가 더욱 사모해서 더 갖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저 영생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계속 주를 악무하면서 가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생명을 가진 것이 과거형이 되었어 어떤 분은 과거 완료형이 되었어 큰일 납니다 나 옛날에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잘 믿었어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을 아는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이전엔 내가 의로웠고 이전엔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저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이 좋은 것을 알아서 자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길만을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누가 말하니까 그런가 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여러분 남의 말 듣고 제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게 좋다는 것을 이 가슴으로 느낄 만큼 느끼기 위해서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드려서 정말 예수 십자가 밖에는 없고 이것만이 가장 귀하고 이거 아니면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도 좋고 내 목숨을 다 취해가도 상관없어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만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란의 때에 안 넘어져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므로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위협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아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믿음이 좋으십니까? 나는 아닐 거야 어디서요? 내가 예수 크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몰입된 그 믿음이 아니면 즉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기름붐이 있어서 전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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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면 미혹을 받아서 다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는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그걸 전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오늘 받았다가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은 창세부터 말해 오셨던 복음이에요 계속 말해 오셨어요 누구를? 예수 크리스도를 말해 오셨어요 말해 오셨고 그 예수 크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계속 말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러죠?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없다는 말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이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로마 때 해저 터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해저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해저 터널을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피라미트 여러분 가보시면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옮겼을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기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과학이 발달됐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이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새 아래에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 세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을 반복해서 있느냐 기독교 역사를 봐도 반복해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을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조금은 감이 오실 거예요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또 반복이 되는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 복음은 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7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옛 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계명은 처음부터 그들이 들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 율법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율법을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서 다 이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온 율법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새 계명을 예수님이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시대가 반복해서 반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말해온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계속해 말해왔고 이걸 통한 구원이 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당한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깨어서 내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에니라 우리가 이 땅의 금, 은을 좋아서 쫓아다니지만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고 하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법에다 지혜로운 입술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어떤 사람이 그것을 증거해요 바로 이 십자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증거해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 그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 밖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무엇이 진정한 보배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입술이 보배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보배를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면서 미혹을 받아서 떠난다 그랬는데 그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한테 뭐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금과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줬어요? 그 이름을 주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금과 은을 가졌기 때문에 부여해서 아니요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고 예수 이름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부여함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보배는 예수 이름이었던 거예요 예수 권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보금 10장 19절 말씀처럼 벤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외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가졌어 라고 말해요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사용해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그 생명으로 그 보배를 가진 자가 되어야 이 베드로처럼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대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난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봄이 임한 자가 되어야 정말 예수의 이름에 충만을 가져야 베드로가 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입이 금과 진주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입술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타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라 이렇게 해야 말이 돼요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외인이라고 한 것이 단어가 타국 외인도 되지만 여인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타국 여인 타국 여인을 위한 담보로는 그를 취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남자예요 타국 여자를 위해서 그의 담보를 취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유다가 아들 둘을 잃고 셋째 아들도 또 잃을까봐 큰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때 그 담바리 지혜를 내서 마치 창녀처럼 서 있다가 시아버지 유다하고 잠자리를 합니다 그때 유다에게 여인이 무엇을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해요 유다는 염소제끼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담바리 얘기해요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그래 내가 담보물을 내게 주겠다 뭐를 너한테 담보물로 주랴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와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 말한 타국 여자는 타국인 외인 타국 여자 창녀 이게 다 해석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위한 담보는 그의 담보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핑 제임스 버전도 그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그의 담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여기서 다말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다말이 취한 도장과 허리끈과 또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장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도장은 인을 치면 누구도 그거를 변개 못하는 도장은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담보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창녀같이 내가 버림받고 사망이 이를 것 같이지만 나에게 분명한 담보를 예수 그리스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십자가 피예요 그 다음에 띠 진리의 허리띠로 여러분 예수님과 묶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 띠로 허리를 묶어서 예수님과 뭐가 돼야 돼요 친밀한 관계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 묶은 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평안의 한몸으로 이루기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끈이거든요 묶은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지팡이 시편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은 지팡이를 할 때는 양이 잘못 갈 때 이렇게 이끌어오는 자비예요 인자심이에요 막대기는 뭐예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가 있죠 이 지팡이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푸른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는 그 옷을 취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외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가질 수 있어요 외국인도 하나님만에서 기업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보증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를 보면 이방인들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은 똑같이 기업을 주어서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을 그들도 똑같이 나누어 갖고 그곳에서 살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일지라도 타국인을 위한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방인인 루시 보아스의 어디에 가서 누워요 옷자락 밑에 가서 눕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옷을 내게 덧붙여서 라고 하죠 그 옷자락을 내게 덧붙여서 그랬을 때 보아스가 루시에게 보리를 여섯 대를 퍼서 줍니다 결국은 보아스는 루스를 그의 아내로 삼아서 기업물을 자의 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는 타국인으로서 단범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범물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범물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루키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운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그래요 옷 장막 보아스의 옷 밑에 누운 것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고 그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셔서 한 루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수치가 가려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나의 수치를 예수님의 옷으로 가리시고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옷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소가 그 옷을 벗어 누가 갖게 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서 서로 나누었죠 그런데 그 통옷인지라 찢지는 않고 각각 나누어 가졌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옷을 주셨는데 그 옷이 의의 옷 주님의 의의 옷이다 그의 의의 옷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소와 함께 그리소 안에서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로 옷 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이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뭘 줬어요 겉옷을 가져다가 누구 겉옷 자기의 겉옷 자기의 겉옷을 가져다가 보리를 거기다가 여섯 번이나 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붐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자 이 역할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송두리 채 주셨어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나를 예수 그리소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치 선지자같이 중부자가 되어지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예배로 인도하고 그리스 십자가로 인도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17절 말씀을 보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모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먹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어떤 밥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정케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성경에서 그 양식이 표현되어 있는 건 내가 한 행동이 곧 내 양식이 되어져요 내가 한 행동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또 그 율법사 또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행동이 그들의 양식이에요 그들이 속이고 취한 양식이에요 무엇을 속였어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속이고 율법이 옳다라고 그들이 취한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훗날에는 모래가 가득한 저주죠 우리에게 그러면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걸 들었으니까 나는 그걸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들어서는 먹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길을 가는 순종이 있을 때 먹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것이 내게 양식입니다 아니라면 육체의 열심으로 한 율법주의자들 같이 간다면 그것이 내 양식이에요 육체의 열심으로 양식을 먹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완전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생명 있는 산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양식을 먹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양식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내가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뛰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양식을 먹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부여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8절에 경령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여기서 전쟁이 나와요 전쟁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보이지 않냐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나는 백패하게 돼 있어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킹잼스 버전에서 오히려 더 해석이 잘 돼 있어요 모든 목적마다 은원으로 성취되나니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모든 목적마다 무슨 목적 땅을 쟁취하고자 하는 목적 이 목적이 있죠 정쟁은 반드시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3회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게 나를 내어드리셔야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싸워야 될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의논으로 성취자님 누구하고 의논해 성령님과 의논해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오릴까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할 때에 그 훌륭한 조언으로 전쟁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훌륭한 조언 우리 누구한테 받아요 사람한테 받아요 목사님한테요 목사님도 자기가 아는 만큼 조언해 줄 수 있고 성령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면 바른 조언을 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조언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언을 한다면 그 조언은 절대로 받았으면 안 되는 조언인 거죠 목해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도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받은 거 목사님께 받은 거 이게 일치가 될 때 아 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뭔가 생각이 왔어 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해버리면 안 돼요 방언을 해도 통변하는 자가 꼭 있으라고 했고 또 예언을 해도 그 예언에 같이 보증하는 자가 익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언도 속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언을 했어도 그 예언이 내가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 성취가 되어지지 아니면 예언은 그냥 없어져요 예언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언이 맞았어도 내가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내 입술이 종교한 입술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늘 훌륭한 조언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이요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비밀을 누설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입술을 벌린 자는 뭐냐 입술로 아첨하는 자 마치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이런 사람 속지 마세요 성령의 사람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물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물어서 같이 맞아 떨어질 때 크게 맞는 거예요 20절에 왜 아버지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의 말이 나왔을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나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어머니는 성령님이잖아요 오늘 내가 나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진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도 외면하고 성령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히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전에 내가 잘 믿었어 성령도 받았어 잘 알았어 그래서 잘 순정했어 소용없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리고 저주하고 내가 잘났다 교만해져 버리면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해버리면 히브리스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다 소멸되어지는 저주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시 죄를 져서 예수 그리스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아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용서가 없어요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그랬죠 근데 킹젠스 버전이 더 맞아요 어떤 유업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 끝은 복되지 못하리라 어떤 유업은 어떤 유업이에요 율법 눌법은 우리가 급하게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참 쉽게 받아줘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어때요 십자가의 길은 쉽게 안 받아줘요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매일 죽고 매일 참고 날마다 죽고 그러고 가야 되거든요 한 번에 단번에 샥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조금씩 가르쳐준대요 아니 한꺼번에 가르쳐주시지 그렇게 조금씩 왜 가르쳐주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서 주님이 조금씩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어떠냐 그리고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말로 이거를 가르쳐줬으면 이것이 너한테 온전히 되겠느냐 근데 네가 경험을 하니까 네 안에 이게 새겨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그래서 더 경고의 믿음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그랬어요 우리에게 매 걸음걸음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또 거기서 일어나고 또 예수님 붙잡으면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배워갈 때에 그게 확실한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들으면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내 것이 아니면 힘이 없어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힘이 있어요 처음에 속히 받아서 머리에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이 되어져요 왜? 가슴으로 안 내려와서 머리에서 알아줘서 머리만 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는 지식으로 말면 정지하고 판단하고 뭐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자기는 아니거든 속은 썩은 내가 나거든 더럽거든 앞에서는 크라싹 매끄러운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앞에서는 경건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더럽고 이게 바로 말씀을 받을 때 빨리 받으면 빨리 받아서 급하게 받아서 여기다가 놓지만 이거는 복되지 못해요 복이 안 돼요 머리로 아는 건 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머리로 받은 건 머리로 아는 지식 복 아닙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에서 만나야 되고요 가슴에서 경험에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영이 그거를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이 가슴에서 알아서 이것을 또 입에서도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말씀이 들어와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말씀이 들어와서 의의 삶을 살고 말씀이 들어와서 영의 눈이 떠지고 분별하고 이런 사람 되셔야 돼 22절에 모여 너는 악을 갖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뭘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원수가 없는 것도 주님께 맡기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하죠 왜 모든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와를 여와를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거 미워하세요 진리는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오직 믿고 갈 것은 십자가 진리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고 이것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영의 눈이 떠지고 그래서 공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내가 의의 길을 행하는 십자가에 갈 때 내 입은 정말 귀한 보배가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고 내 양식은 풍족해서 배부르고 다가오는 기근의 때에 여러분은 배부른 자로 모든 길을 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분처마다 나 자신을 죽었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정케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므로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무엇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에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말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알아가니 참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귀하지 않다 여겼으나 그것을 안 이후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알아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만을 가겠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깨워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졸며 차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 일을 더욱더 알아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므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갖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은 그 어느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크리스도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진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만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일어나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예수 크리스도의 그 공의를 가지고 그 의의 길인 십자가의 길만을 가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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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